아이고 여기 뭔가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일단 핵폭탄을 터뜨려야 되니까 저긴 안 가봐도 되겠지 아니네 여기 올라가 봐야 되네 아 올라가 보려면은 이거 이거 부셔도 될 거 될 거 같애 자 이쪽은 아 여기 가봐야 되네 젠장 좀만 자고 싶은데 어떻게 잘 데 없나 여기 왜 다 어 미사일이다 어우 스테이스 오우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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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함정이었냐 참 이게 불구 만들려면 예 올 아메리카는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애 불구 만들려면 오우 오우 막 미사일 날라다니고 막 플라즈마 날라다니고 뭐 장난 아닌데 해보자는 건데 어휴 자 경찰 이야기도 먹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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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야 답사이로 막 가냐 어어 케빈 뱅님 어서오세요 안녕 어 야 제대로 맞아 봐 이건 다운로드 것이죠 와우 예 고개 송이고 있어요 이야 겁나 잘 피하네 제대로 맞추는 것 같은데 이곳에 올라가는건데 어떻게 올라가지 좀 잠 한숨 한숨 잤으면 좋겠는데 잘 데 없나 돌아서 가보죠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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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잉 쫙쫙쫙쫙쫙쫙쫙 아 여기있지 너무 가까운데? 아 여기 너무 가까운데? 어우 글쯤이야 어 뭐야 오 사이코 안정제 으음 아 뭐야 저기있네요 그냥 쏴야지 그냥 쏴서 맞히는 야 진짜 못 맞혔네요 다 죽었어 으이씨 젠차 대충님 리하이요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었구나 대충님 아 뭐야 아멘 아 아 아 아 아 부드럽게 따뜻하게 달콤하게 아이고 유니크 버려 쓰지도 않아 이게 더 좋아 같은 화염방석이지만 저건 화염을 쏘는 거구요 이거 화염을 뿌리는 거지 이렇게 파란불꽃을 아 너무 좋다 화염방석이가 쓰리 아 쓰리에선 정말 쪼금 쎘었는데 누베거스 와가지고 너무 약해졌어 아 나 에너지 달았으니까 선셋도 먹어야지 아니야 그 제가 안해도 원래 이런소리가 납니다 마치 소주 한잔하고 디끗에 선스 페스트리...오오옷!! SHIETT! 예 깡통에 있는 도뇽콩조림만 먹다가 죽은거 같은데 플라즈마 라이플 야 플라즈마 라이프로 데미지가 4야? 데미지가 4야 4 아니 뭔 플라즈마 라이프로 데미지가 4냐? 4에요? 야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한 플라즈마 라이플인데 그럼 써봐야겠다 데미지가 4야 특수계랭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4야 미친거 같애 어 잠깐만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어서오세요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뚱뚱해 아빠 곰은 너무 귀여워 우쑥 우쑥 저란나 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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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스키는 먹으면 안되는건데 쓸모가 없는데 무슬은 뭔데 아이고 저기 또 격발라는게 있네 자 멀리서오 야 진짜 이거 나가는거 뭐야 이거 이게 레이저 개틀링이지 이게 데미지만 좀 높았어도 이게 데미지만 좀 높았어도 이게 데미지만 좀 높았어도 터널을 하덜 터널을 하덜 아 아 레이더 레이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겁먹은 듯한 어 뭔가 말을 좀 잘못한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씀하세요 아 그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리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되나? 그걸 확인 안 했어 그 화질이 2000K로 됐던 걸로 된다고 했었거든요 7월 1일부터 리방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잠시만요 저 잘 보이게 확실히 잘 보이겠죠 어 2000K로 리방을 했는데요 2000K가 되는군요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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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시 샛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.. 스트리든 레인보운닛 다들 반갑습니다 어르렁님 조예주님 대충님 애기 운마고님 괜찮나요? 야 왜 안싸 아니 아 나 화면 많이 괜찮아졌나? 오 이청게임이요 원래 베스트 부재들이 사용했던 화질이잖아요 뭐 괜찮아지 괜찮겠죠 그냥 쓰면 안돼 콩콩이라서일까? 어이구 아 뭐야 야이씨 아 이거 조심히 싸워야겠다 안되겠다 막 싸우니까 안되겠는데? 막 싸우면 안됩니다 이들 세요 어 대전차 라이플 가야돼 대전차 라이플 가야돼 어이구 어디서 어디서 미안 디바이블드 근데 너는 금방금방 일어나잖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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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닥토닥 오케이 오케이 그쵸 리바운드도 먹어야 되나 리바운드도 먹어야 되나? 리바운드도 먹어야 되나? 야옹 사실 미사일을 때리는게 더 화끈해가지고 보기 좋은데 맨날 나는 약쟁이라 금단된 생활 맨날 겪어 맨날 금 단이야 응 터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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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병 아 이게 재장재를 빨라서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확실히 2000키니까 예 화질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확실히 좋아졌어야 되는데 조금 좋아진거면은 별 의미가 없는데 다행이군요 근데 베스트 비제이 아니라도 뭐 베스트 비제이에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내가 하고싶었던건 화질 때문이었거든 화질 2000키면은 보는데 별로 예 지장 없잖아요 2000키면 3000키면은 뭐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만 예 지장 예 지장 이렇게 되요